이런 가운데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 N범방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내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른바 서울대 N범방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대 박모 씨 등 4명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문을 만들어 퍼뜨린 겁니다. 공범인 28살 박모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박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400여 개를 직접 만들고 1700여 개를 유통시켰습니다. 박 씨는 학업, 연애, 진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늘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담기도 역겨운 내용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썼다고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선고가 이뤄진 건 박 씨가 처음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